안녕하십니까 금속인테리어 전문업체 현테크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현테크는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자세로 고객님께 감동을 선사해드리며 책임있는 시공 철저한 as 서비스를 통해 최고의 만족을 선사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께서 부담없이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 정직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저희 업체를 선택해주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노력하는 현테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속인테리어 업체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현테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